아 일단 제가 응원 너무 많이 하고 있구요 좀 보면서 저는 세정 양이 개인적으로 응원을 하면서도 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가지고 첫 리딩하고 이제 뒤풀이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매니저분께서 데려가시더라구요 세정씨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전에 저도 이제 걸그룹 활동하면서 드라마를 해왔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예전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뭐 잘 하고 있다고 감독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작품마다 다 남자친구를 달고 나오는데 도봉순 때 지수옥씨의 매력과 이제 동현이 욕할 매력은 일단 다정다감한 건 정말 같아요 근데 그 다정다감함 속에 둘 다 속셈이 좀 많아서 좀 둘의 다른 매력보다 남주에 대한 불쌍함이 전 더 크게 와닿네요 남주를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지금의 남자친구가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